최측근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재판, 단순히 김용전 부원장 차원이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걸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벽을 믿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김용전 부원장이 무슨 일로 구속, 기소, 재판에 넘기려든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전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억의 뒷돈을 받았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내 측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경기도 대변을 했고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조직을 총괄하면서 상당히 뛰었던 측면이 있죠. 아마 그때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광주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와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에 붙었던 게 바로 광주 경선이었습니다. 광주 경선을 승리하느냐 만에 따라서 경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대선 같은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 요구해서 안 들리다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대선 자금이 왜 나왔겠습니까? 대선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직접 유동규 씨한테 요청을 했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걸 남욱 씨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결정적으로는 남욱 씨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모 씨라는 측근이 이 사안들을 모두 다 메모장에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런 관련된 메모장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이 돈을 받아서 이거를 실질적인 경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용수 자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걸 줬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꽤 많이 됩니다. 나름대로 검찰은 증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돈 달라고 한 적 없다라는 게 오늘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오늘 재판 과정의 주장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원가량을 요구했다. 이게 검찰이 보는 판단, 김용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당시 8억 4,700만 원을 마련해줘서 이렇게 건너 건너 유 전 본부장에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1억 원을 썼고 1억 4,7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20억 요구했는데 실제로 도간도는 6억이다. 이렇게 좀 검찰은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거든요. 오늘 재판 과정에 있었던 검찰의 주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이번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와 지방 권력이 10년간 육착된 끝에 벌어진 사건이다.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성정책 청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유착, 민간업자, 지방 권력 이런 단어가 다시 한번 활용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공소장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그냥 공소 사실은 사실 간단합니다. 얼마의 돈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을 때 왜 이런 돈이 넘어가는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왜 그런 돈이 넘어갈 필요가 있었는지, 이걸 전후로 맥락을 설계를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 사실에 두 사람 간의 관계, 당시 정치적인 상황,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필요했던 이유, 이런 것들 설명하기 마련인데, 김용 부원장 쪽에서는 용두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소장 내용 자체로 어떤 공모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달라,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넘어갔다는 걸 핵심으로 해서 그 이외의 거를 빼달라고 해서 하는 삽바 싸움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본질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좀 수정을 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는 절차상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하는 거는 그 돈이 넘어갈 만한 관계에 대한 설명마저도 김용 부원장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돈이 넘어갔다고 하는 남욱이나 정민용 변호사의 추가적인 진술과 부합하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빼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런 변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역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유곡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검찰의 시각에 따라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봤고, 민간업자와 지방권력이 10년간 유착된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안기부까지 소환했던 김용 부원장 측 얘기인데, 다음 한 번 볼게요. 반면 피고인 김용 전 부원장은 이게 대장동 사업 편의 봐준 대가로 정치적으로 줬다는 건지, 아니면 신탁사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건지, 이건 투망식 기소다. 돈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날짜를 특정해달라. 오늘 재판에서 또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용 부원장 측이 아니라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재판부가 공소장 자체가 선입견이 들어갈 만큼 너무 자황하다. 특히나 김용 부원장 자체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들은 유동규 남욱에서 그 관련자와 김용 부원장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집중을 해서 공소장이 작성돼야 되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 이름이 50번 이상 들어가서 과다하다, 다시 정리해 와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요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최소한 뇌물을 하는데 육하원칙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다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2021년이면 최근 사건인데, 어떻게 하순경, 중순경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해서 가져와라. 이것도 재판부가 얘기한 겁니다.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도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과다한 요구고, 말하자면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봐도, 이게 검찰 자체가 공소권을 남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소 자체, 스스로 자체를 날짜적 특정하게 못 하면서 뭔가 뇌물 사건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권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찰 측의 주장처럼 대단히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잘못됐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판부가 부당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최대한 사실관계나 내용들을 확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기 위한 밑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명 불상자에 의한 어떤 범죄가 있었다. 중순경, 하순경에 무슨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소장과 판결문이 작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벌어질수록 방어권의 행사에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지가 명확할수록 검사와 변호인도 집중해서 싸우고, 그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판결문도 명확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나뭇과 하수인에 의해서 작성된 뇌물 제공에 대한 금액과 시기들이 특정됐다. 이거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이 있으니 재판부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지금 이 공소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대로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특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더 특정해 주시면 방어권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한 것도 주문한 건 사실이고, 다만 구 변호사 생각은 그게 재판부가 검찰의 일정 부분의 그런 얘기를, 공소 사실을 부정하거나 다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해서 받아달라, 특정해서 날짜를 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다.